혹시나 현금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이렇게 계좌번호도 준비해 왔으니까 여기에 넣어줘서 끝나고 확인하니까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돈은 저희 허튼에 쓰지 않고 저희 이제 M2B 아니면 의상은 오늘 못일 것 같지만 네 의상, 미나 저희 연습실 등등 저희 공연 준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사용되는 돈이니까 많이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연휴고 이제 또 그거 좀 설날이지 않나요? 설날인데 가족분들이랑 보내셔야 될 텐데 저희 부러워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랄까? 막 이래요?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저희 팀 이름은 여성들 스틸레이디 비였습니다. 저희는 또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가 어떻게 또 이번 달에 토요일에 열심히 열심히 어떻게 마포그랑 파이팅 해가지고 막 파이팅이 아니지 파이터 해가지고 파이터 주고 어떻게 어떻게 또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가 잡게 됐어요. 그러니까 오랜만에 또 완전체로 육인조로 토요일에 났다 보니까 다음 주에도 많이 많이 와주시고 저희는 그럼 이제 마지막 곡 보여드리고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저희 오늘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. 감기 조심하세요. 그럼 가볼게요. 설날 큰 집까지 말고 우리집으로 와요. 그러면 용돈 주나요? 아니. 잘 하려 그랬는데. 감사합니다.